잠깐만. 이거를. 거기다가 구멍만 뚫으면 돼. 구멍 뚫었어. 구멍. 그래가지고. 구멍을 빵빵 3개 들게 뚫어서. 이거 십자 드라이버 아니에요. 십자 드라이버 하고 여기 끝에 가시면 다 뭉거져졌다. 이거는. 저걸로 해야지. 이걸로 하면 어떻게, 이거 십자 드라이버로. 아니, 이걸로 꽉 해가지고 그래도 뚫었어, 얘. 아유, 세상에. 이걸로 했어. 돌아버리겠다. 뭘 갖고 오냐, 쟤는? 연장 가져오르래, 쟤는. 쟤한테 이거 가르쳐주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치겠다, 내가. 아유. 내가 미쳐. 그 끝에가 다 뭉그러잖아. 그래서 연장을 갖고 온 거지? 그럼요. 이거 진짜. 이거 좀 봐. 진짜. 나는 이런 연장을. 진짜 이런 걸로 해야죠, 이런 거. 이거 날카로운 걸로 해야지. 그렇구나. 이거 뚫어드려요? 몇 번이나. 3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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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금방금방 뚫으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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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가 이거 뚫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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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를 있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넣는 거야, 흙을. 봉지에서 분갈이 흙을 넣고. 얘는 어디 갔어요? 다요리. 이거 버렸지. 능택이는 버려야 되잖아. 그걸 왜 버려요. 얘가 버리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그것을 집어넣고 밑에. 아, 지겠다. 진짜 걔 영양을 집어넣은 흙이에요, 걔들이. 아니, 우리 분갈이 할 때 배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분갈이야,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이걸 누가 떼어내래. 아, 말다. 아까 내가 그냥 넣어뜨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 이렇게 넣고 밑에 흙을 넣는 다음에 얘를. 옆에다 이렇게 해서 영양분에 흙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꾹꾹꾹꾹 눌러주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이걸 누가 뜯어주래. 아, 진짜. 아니, 이렇게 했던 이 중금이가 뜯는 거라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 말을 들어야죠. 손에 물도 안 묻힌 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맞지. 우리 그때 분갈이 할 때 흙을 털어내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거를 쓰지 않았었어? 이거는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 여기 옆에다가 이거를 좀 털어내고. 나는 왜 이렇게 깜빡했니, 이걸 털어버린다는 생각을. 새집이 왔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다 뭐라 했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근데 언니, 시간 없어 지금. 빨리 여기 정리하고 우리 그쪽으로 떠나야 돼. 빨리 가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